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무단 외출을 한 자가격리자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일인데 자가격리 도중 두 차례 무단 이탈한 혐의입니다. 제주 모녀 발언으로 구설서에 오른 강남구가 경찰과 매일 한 번씩 자가격리 불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꼭 단속 때문이 아니더라도 다같이 조금만 더 힘을 내야 할 시기입니다. 4월 1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이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구로구 만민중앙교회에서도 확진자가 늘어나는 등 서울 증가세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전현직 의원의 재대결에 성사된 노원갑과 마포갑, 여섯 번째 맞대결 서대문갑 등 리턴 매치가 성사된 선거구를 살펴봅니다. 삼성동과 대치동, 도곡동 등 보수 강남벨트 중심인 강남병에는 40대 청년 후보와 40년 경륜의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오래된 정치 구도를 타파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진 서대문갑 젊은 후보들과 양당 경쟁 구도가 전망되는 서대문 을선거구를 총선 상황실에서 짚어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학생들이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으로 새학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또한 의정부 성모병원 등 집단 감염 사례로 다소 감소세를 보이던 신규 확진자 수도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이승중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어제 교육부가 온라인 개학을 발표했죠? 네, 이은혜 교육부 장관이 바로 어제 브리핑을 열고 신학기 개학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은 4월 9일에 온라인 개학하고 초등학생을 포함한 나머지 학년은 4월 16일과 20일에 순차적으로 원격 수업을 시작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원격 수업이 어렵다고 판단해 취업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학교들은 오늘부터 1, 2주 동안 온라인 수업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 짧은 시간 내로 준비하기가 쉽진 않아 보입니다. 네, 수능도 2주 연기됐다고 들었는데 사상 첫 온라인 개학을 결정한 만큼 혼란이 없도록 지원 대책도 뒤따라 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국내 코로나19 현황 알려주시죠. 네, 질병관리본부는 1일 0시 기준 서울의 누적 확진자 수가 어제보다 24명 늘어 47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누적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101명 늘어 9,887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사망자는 3명이 추가돼 모두 165명입니다. 의정부 성모병원과 구로 만민중앙교회 등 최근 발생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의 여파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어섰는데요. 이 가운데 서울 아산병원에서 9살 어린이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은 확진자가 다녀간 병동을 확인하고 현재 폐쇄 조치를 내리고 있는데요. 국내 최대 규모를 갖춘 병원이기에 추가 폐쇄 여부에 따라 중증 환자의 의료 공백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승준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살펴봤습니다. 한편 이런 가운데 서대문구는 교육복지 대상 학생 2,500명 전원에게 태블릿 PC를 지원합니다.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온라인 개학이 진행되는 만큼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중 장비가 없어 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 서부교육지원청이 태블릿 PC를 일괄 구입해 각 학교에 배부하고 학교에서 해당 학생들에게 대여해주는 방식입니다. 태블릿 PC 구입비와 무상 인터넷 통신만 구축 예산은 서대문구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전액 지원할 예정입니다. 구로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편성한 219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이 구의회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지역경제안전과 활성화 사업 104억 원과 취약계층 지원 65억 원을 비롯해 소상공인 등 피해업계 지원 23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구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경을 편성했다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창구를 열었습니다. 은행 대출보다 빠르고 간단하게 지원한다고 했지만 대출금을 받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기준도 까다롭습니다. 현장에 이주협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작은 식당과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강 씨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 대출을 받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보인 건 엄청난 수의 대기줄. 미리 인터넷 예약을 하면 앱으로 대기 순서를 알려주지만 이 사실을 몰랐던 강 씨는 하염없이 기다릴 뿐입니다. 저는 또 나이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핸드폰에게 잘 사용하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직접 왔던데 얘기가 있어서 받고 가서 다시 온 거예요. 이걸 끝날 때까지 기다려 봐야죠. 소상공인 직접 대출은 기존 은행 대출보다 이율이 낮고 절차를 쉽게 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또 신용 4등급 이하면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 대출의 사각지대에 있던 시민까지 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예상보다 많은 신청자가 몰리면서 접수대기 시간도 길어지고 대출 절차도 5일 내외가 아니라 2주에서 3주까지 늦어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대출이 되는 거 왔는데 이걸 여건 보니까 이것도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많아요. 쉽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보면 고르다 보면 몇 프로 안에서 형식만 취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하지 못하지 않나 실상 우리가 은행을 가거나 이런 데 대출 신청 같은 걸 해도 금방 되지도 않고 몇 개월 걸린다고 또 서류 자체도 너무 복잡해가지고 우리 상인들한테 실상 와 닿지도 않고 생각보다 까다로운 심사에 정작 어려운 사람은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만 받아간다는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정부는 처음 약속했던 5일 내외 대출 실행은 5월쯤 돼야 정상화가 가능할 거라고 했습니다. 대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홀짝제를 도입하고 창구를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으로 확대하는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이주협입니다. 딜라이브 21대 총선 상황실 오늘은 서대문구입니다. 지난주 후보 등록이 끝나면서 총선 대진표가 마무리됐습니다. 우상호 이성건 후보의 여섯 번째 맞대결로 관심이 큰 서대문 갑선거구에는 뒤늦게 후보 출마가 이어지면서 후보가 크게 늘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먼저 서대문 갑부터 살펴보죠. 최종적으로 몇 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까? 네, 먼저 지난주 후보 등록 결과를 마친 결과 갑선거구 출마자는 모두 6명입니다. 이곳은 우상호, 이성원 후보의 여섯 번째 리턴 매치 확정 소식으로 주목받은 선거구인데요. 20년째 이어진 라이벌 구도를 깨고 새로운 인물로 승부를 보겠다며 도전장을 내민 후보가 모두 4명입니다. 이 중 3명은 30대로 젊은 정치인들의 도전이 눈에 띕니다. 네, 무소속 후보까지 나서서 도전장을 내밀었죠. 자, 후보자들의 몇 년 살펴볼까요? 네, 먼저 우리공화당 신민호 후보입니다. 대전대학교를 졸업했고 현재 우리공화당 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중당 전진희 후보입니다. 서울여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민중당 서대문구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1986년생입니다. 다음은 국가혁명 배당금당 고상일 후보입니다. 그리스도 대학을 졸업했고 현재 서대문가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소속 신지혜 후보입니다. 1990년생으로 2년 전 지방선거 때 독색당 후보로 서울시장에 출마해 4위를 기록한 이력이 있습니다. 네, 젊은 후보들이 눈에 띕니다. 오래된 정치 구도를 깨겠다, 이런 취지는 좋은데 우상호, 이상원의 높은 벽을 어떻게 넘을지 관심이 모아지는데 이들이 서대문 갑선거구를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네, 이들을 두고 모모한 도전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곳은 20년째 거대 양당 구도로 선거가 치러져 왔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또 일각에선 20년째 같은 후보가 맞붙는 것을 두고 피로도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서대문구에 새로운 인물이 이렇게 없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또 서대문 갑선거구는 민심의 풍향계라 불리는 대표적인 수잉부터 지역입니다. 이곳에 신총과 이대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고 당시의 상황에 따라 표를 던지는 젊은 층 유권자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특성을 감안해 서대문 갑선거구에 새로운 인물, 또 새로운 정치를 선보이겠다는 것, 이것이 후보자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과 골리아스의 싸움 같은데 이들의 선전을 기대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서대문 을선거구 살펴볼까요? 이 지역은 갑선거구에 비해서는 후보가 조촐한 편입니다. 일제감지 출사표를 낸 민주당 김영우 후보와 통합당 홍주범 후보, 또 이와 함께 국가혁명 배당금당 오수청 후보까지 모두 3명입니다. 오수청 후보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했고 현재 수학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래도 양당 구도로 선거가 치러질 것 같은데 김영우, 송주범 두 후보 모두 서대문구에서 오랜 지역 활동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들의 대표 공약은 뭔지 궁금합니다. 홍은등과 홍제동을 포함하고 있는 이 서대문 을지역은 주거지가 넓은 지역인데요. 도우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곳의 가장 큰 수건 사업은 지하철 유치입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지하철역이 없는 유일한 곳이 서대문 구청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을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앞다투어 강북 횡단선과 서부 경전철의 조기 작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빈주당 김영우 후보는 4년 전 서대문 지하철 8km 조선공역을 내사웠고 또 그 결과 강북 횡단선 사업을 현실화시켰다며 재선에 성공해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대문 을지역에 역세권이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낙후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진하고 있는 강북 횡단선 목동에서 청량리까지 가는 그 노선을 제가 재선이 된다면 꼭 재선 기간 내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송주범 후보 역시 교통문제 해결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서울시의원 시절 서부 경전철 유치를 위해 힘써왔고 또 엘지와 포스코 건설에서 일하며 인프라 사업부 자문을 맡았던 경험은 경전철 사업 추진의 밑바탕이 될 것이라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강남으로 가는 건 다 돼 있어요. 근데 강북끼리 횡단선이 없어요. 여기서 수유리나 도봉구 가려면 차로는 갈 수 있겠지만 전철 버스 타고 가려면 막 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강북 횡단선을 꼭 해야 된다. 지하철 경전철을 해야 된다 하는 거랑 또 서부 경전철 이런 문제 서대문 을선거구의 경우 한때는 민주당의 텃밭이라 불렸지만 고정도연 의원의 3선으로 민심의 방향을 알 수 없는 곳이 됐는데요. 갑선거구 못지않은 박빙승부가 예상됩니다. 후보들의 대진표가 완성된 만큼 이제는 공약으로 민심을 얻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21대 총선 상황실 오늘은 서대문구 살펴봤습니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4.15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총선에 이어 재대결을 앞둔 격전지 후보들의 마음은 더욱 바빠지고 있습니다. 서울 주요 리턴매치 지역 후보들의 출마의 변을 박선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노원병에선 지역 일꾼과 젊은 정치인이 재차 맞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후보는 정치 경험과 안정감이 미래통합당 이준석 후보는 패기와 신선함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노원갑에선 전현직 의원 간 재대결이 성사됐습니다. 민주당 고용진 후보는 집권 여당 출신의 재선 의원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통합당 이노근 후보는 지역 발전을 이끌 적임자는 자신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권 여당의 재선이라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아니 국회의원이 됐으면 이래야죠. 이래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도로가도록 해야 됩니다. 서대문갑에선 강산이 두 번 바뀔 만한 세월 동안 라이벌 관계를 맺고 있는 우상호 이성헌 후보가 다시 만났습니다. 두 후보 모두 이번에는 질긴 총선 악연에 마침표를 짓겠다는 각오입니다. 지면 서운하고 이기면 미안하고 그런 관계입니다. 상대가 우의원 쪽에서 8년 동안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지만 서대문의 가치가 점점점 떨어져가고 있습니다. 마포갑에서도 전현직 의원 간 기세 다툼이 치열합니다. 민주당 노웅래 후보는 재선이 된다면 한류 공연관광 컴플렉스 등 추진 중인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당 강승규 후보는 공덕시장 개발 등 플랫폼 도시 마포를 완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강변의 한류 복합공연장 이거를 건설할 거고요. 우리 마포의 새로운 미래 젖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밖에도 송파 의뢰선, 관록의 최재성 후보와 공중파 앵커로 인지도를 쌓은 배현진 후보가 재격도랍니다. 2년 혹은 4년 만에 다시 맞붙게 된 리턴매치 선거고 서울 주요 격전 지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박선화입니다. 삼성동과 대치동, 도곡동을 선거구로 하는 강남병지역은 보수 강남벨트의 중심지역입니다. 이곳에는 정체 신인들이 맞붙었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40대 청년이 미래통합당에서는 통계청장을 지낸 40년 경제 전문가가 나서 금배지를 향한 쟁탈전을 펼칩니다. 지역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하러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보의 험지인 강남병지역에 김엔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40대 청년 김한규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그동안의 어떤 불필요한 정쟁, 속모적인 정쟁을 벗어나서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다 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경제만 40년, 미래통합당에서는 15대 통계청장과 KDI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경제 전문가인 유경준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경제 정책을 수립해 온 사람으로서 이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 특히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 강남 비영지역의 화두는 재건축과 종부세, 보유세 같은 세금 문제를 포함한 부동산 문제입니다. 민주당 김한규 후보는 가장 시급히 해결할 현안으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최소한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폐지는 물론 지방균형 발전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 서울시와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통합당 유경준 후보 역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각오입니다. 신속한 재건축 추진과 함께 건폐율과 용적률을 늘리고 종상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세금 문제 역시 징벌적이라며 보유세를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수의 벽을 넘기 위해 문을 두드리는 40대 청년 변호사와 보수의 아성을 지키려는 40년 경제 전문가의 맞대결로 강남 비영지역의 벚꽃 대전이 시작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지역부입니다. 지하철과 개발은 강동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과제입니다. 지하철 3개 노선의 연장사업과 노후주거지를 개발하는 사업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총선을 앞둔 강동구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이번 총선을 앞둔 강동구에서는 지하철과 개발이 최대 이슈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새로운 주택단지와 업무단지 조성으로 인구 유입이 계속되고 있는 강동구 갑선거구에서는 고덕동과 강일동 일대 9호선 연장사업이 최대 현안으로 꼽힙니다. 현재 지하철 9호선 연장사업은 종점인 중앙보훈병원역에서 고덕강일지구 일대까지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기본 계획을 짜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여기에 경기도 하남미사지구를 연결하는 국가철도망 계획도 추진되고 있어 추가 연장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후보는 9호선을 비롯한 5호선과 8호선 조속 개통을 공약으로 3선 도전에 나섰습니다. 이에 맞서는 미래통합당 이수희 후보도 9호선 연장사업 추진에 사활을 거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이미 수년 전부터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되어 왔음에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조기 착공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4년 동안 답보 상태였다, 변화가 없었다. 국회의원이 약속한 대로 의지를 갖고 얼마나 시간을 단축해 가면서 일이 진척되도록 노력을 했느냐. 그 과정을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 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동구 을 선거구의 총선 이슈는 균형 발전에 집중됩니다. 천호동과 성내동, 둔촌동 모두 서울 강남과 강북에 맞닿아 있어 강동구의 관문 역할을 해왔음에도 상대적으로 발전 속도가 더렸기 때문입니다. 노후 주거지가 밀집한 탓에 이용할 수 있는 유휴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난제로 꼽히는 상황. 여기에 토지 분배 문제로 매번 불거지는 주민 간 갈등도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의식 후보는 천호역과 둔촌역 등 역세권을 중심으로 재건축과 도시 재생을 추구로 한 개발 전략을 펼칠 전망입니다. 천호성 내 둔촌 지역, 특히 천호성 내 지역은 도심 지역입니다. 도심을 재활성화하는 그 과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그리고 도시 재생, 특히 또 산업 기반을 어떻게 갖추어서 지속가능한 그런 도시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미래통합당 이재용 후보는 정권교체를 필두로 강동, 을 지역을 겨냥한 맞춤형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강남과 강북 지역에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살려 금융과 부동산을 추구로 발전을 이끌겠다는 계획입니다. 교육, 금융, 부동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외되어 왔습니다. 대통령이 있었고 민주당 시장이 있었고 민주당 구청장, 시의원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부분은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양보를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하철과 각종 재개발 사업으로 변화의 기로를 막고 있는 강동구. 지역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리더십에 관심이 쏠립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박영찬입니다. 송파구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알려진 전 사회복무요원 A씨와 관련해 연관된 공무원이 있는지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파구는 A씨가 지난해 지역 내 주민센터에 근무하며 공무원 아이디로 주민등록 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구청 공무원이 가담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주빈은 경찰 조사 결과 A씨로부터 건네받은 박사방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피해자 협박에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꼭 2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여전히 최대 변수는 코로나19입니다. 투표소마다 내려진 코로나19 예방수칙에 각 선관위도 준비해 고심입니다. 정치권도 코로나19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셈법이 복잡하겠지만 적어도 국민적 재난인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움직임은 없어야겠죠.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